가설검정은 아무래도 모집단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1종 오류 정의 내리고 제2종 오류 정의 내린다. 또한 1-베타라고 할 수 있는 검정령 정의를 내리고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어떤 관계다? 트레이드워프 관계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치명적이냐? 바로 제1종 오류, 알파 오류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알파 오류를 고정하고 가설검정을 한다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제 가능치를 갖고 있는 것이 통계와 개론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초통계 분석받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를 보시면 우리 한 60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저랑 푸는 풀이 내용은요. 문제풀이 강의, ADS-P 문제풀이 600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고요. 그 600문제를 다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41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부분부터만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분만 더 하고 쉴 테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참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통계 분석 보도록 할게요. 기초통계 분석에서는 회기분석의 출제 가능치가 있어요. 우리 메모 가능하면 같이 메모하도록 합니다. 회기분석의 가정조건이 있거든요. 정규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성이 있죠. 그 다음에 등분산성, 독립성 등이 있어요. 자, 이거에 관련된 가정조건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회기분석의 결과 해석이에요. 우리는 패키지를 R을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그 R 결과 해석을 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평균차이 검정은 우리 해당되는 문제풀이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네 번째가 중요해요. 우리 회기분석할 때 변수 선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변수를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변수 중에서 중요한 변수만을 선택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다른 용어로 차원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원축소에 관련된 변수 선택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전진 선택과 후진 제고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의 출제 가정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기분석의 잔차분석이에요. 우리 오차라는 개념도 들어갔다. 잔차라는 개념도 들어갔다. 여러분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오차와 잔차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차는요. 모 집단에서 만들어진 모 회기선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모 회기선과 특정 관측치의 차이를 우리는 오차라 하지만 우리는 모 집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 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가지고 만든 회기선을 표본 회기선이라 하고 표본 회기선의 관측치의 차이를 우리는 잔차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오차의 가정 조건의 충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잔차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회기 분석의 잔차 분석 볼 때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 가정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 강의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제 강의 속도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하게 되거든요. 속도가 한번 괜찮으시면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 같은 호흡을 느끼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강의 속도가 여러분 듣기에 편하시면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중회기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기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후진 제거법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유의하지 않은 변수 먼저 제거하고 변수 선택을 하는 것이 후진 제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WT라는 건 뭐냐면 T벨류 값이 가장 커요. T벨류 값이 크다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 박스에 나와 있는 표준오차가 분모가 되고요. 에스티메이트가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벨류의 절대값이 크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아야겠죠. 그럼 표준오차가 작다는 겁니다. 표준오차가 작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회기식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만큼 타겟 변수, 종속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1번이 그래서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2번 아래 회기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해당되는 박스표를 보게 되면 회기 개수 옆에 별표가 있거든요. 별표가 3개 이상 되는 건 0.001에서 유의한 변수고요. 별표가 2개 있으면 0.01에서 유의한 변수라 하고 별표가 1개라도 있어야지만 보통 0.05 유의 수준을 고정해놓고 가설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별표가 1개 이상은 있어야지 0.05는 유의하다라고 하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잔차의 표준 편차는 아래에 보시면 우리 레지주얼 스탠다드 에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7.4, 7.06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잔차의 등분산성을 뭘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잔차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박스표 아래 데이터, 다중회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3번, 다중회기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법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다중회기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를 다중회기 분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 박스에 보시면요. 박스 볼까요? 박스에 보시면 우리 개별회기 분석은 각각 입력변수, 독립변수의 오른쪽에 PR, 유의학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회기 모형이라고 한다면, 회기 모형의 유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독립변수가, 독립변수의 키우기가 다 0인지,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적어도 독립변수의 회기 개수가 0이 아니다. 키우기가 0이 아니다. 적어도 이게 대립가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단에 F통계량과 그때의 P밸류 값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니까 P밸류 값이 여기 하단에는 0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억하게 되고 회기 모형에 유의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F통계량 또는 그때 P밸류 값을 통해서 회기 모형의 유의성을 판단해 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길게 좀 해서 여러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우리 3과목을 진행하고 있고요. 3차시는 언제까지 휴식시간을 갖게 되냐면 우리 55분까지는 15분 휴식시간을 갖고 우리 55분부터 3과목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면 3과목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의사항 올리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해당되는 요약 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1, 2과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다중회기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 방법까지 진행을 했죠. 우리 다음 문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통해서 회기 분석이 어떤 관용 조건에 입에 되는지를 판단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잔차 분석이라고 하죠. 자, 보시면 Y축을 레지주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차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X축이 예측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제가 잔차 분석 중에 가정 조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등분산성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르게 퍼져 있어야 하는 것이 등분산성을 만족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것은 등분산성을 위비하는 거고 이와 같은 형태를 깔때기 형태라고 해요. 대표적인 등분산성 위배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별량 분석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별량 분석에서는 각 파트별로 한 문항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문석은 무조건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주산분 분석은 한 문항 또는 두 문항까지 출제가 될 수 있고 다차원적도 부분 이들에 비해서 가중치가 낮습니다. 자, 여러분 필기 가능하면 같이 필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상관문석에서 출제 포인트는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어슨이라는 것은 구간척도 이상일 때 쓰는 거고 우리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는 서열적도일 때 쓰는 겁니다. 피어슨은요, 서로 두 변수의 선형성의 강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피어만은 서열 관계의 패턴을 파악해 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관계수는요, 표준화된 값이에요. 물론 상관계수 말고 두 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는 통계력이 하나 더 있죠. 우리 이건 공분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분산은요, 측정 단위에 민감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한 값이 뭐라고요?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라고 한다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로 의미를 해요. 그래서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두 확률변수가 독립이면요, 공분산은 0입니다. 하지만요,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분산이 0이라고 해서 두 확률변수가 독립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차 곡선은 공분산이 0입니다. 그렇다고 2차 곡선이 두 확률변수가 독립이라 할 수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